그리고 또 우지 형은 어떠셨어요? 우지 형은 또? 우지 뭐 에피소드 있나요? 제가 회사부터 잡퇴 촬영할 때 에피소드 사실 촬영할 때는 촬영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기억이 잘 나죠 촬영할 때는 촬영할 때는 앨범 버전에 따라서 어떤 느낌을 해야 될까요? 이거야! 이거야! 빨로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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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 따라오게끔 들어야죠 안 되죠? 살짝 들어가주면서 따라오게끔 만들면서 저녁의 배경을 네 네 저녁에는 오늘 감성이 아니고 아 네 네 발동버지 아 아 아 아 근데 팔로워 버전 표정 한 번 더 보이네요 팔로워 버전 표정 한 번 더 보이네요 팔로워 버전 표정 한 번 더 보이네요 굉장히 유세합니다 굉장히 압수입니다 굉장히 압수입니다 아 팔로워 버전은 따라오게끔 만들고 아 아 아 이것보다 감성적으로 좌절해요 네네 아 아 아 자 마지막으로 윗 버전 윗 버전 윗 버전 햇살 따가운 햇살을 맞으면 야 따가운 햇살을 맞으면 따가운 햇살을 맞을때 따가운 햇살 요즈댁에 따가운 햇살을 맞으면 요즈댁에 따가운 햇살을 맞을때 배경이 시대 요즈댁에 보겠다고 요즈댁에 보겠다고 요즈댁에 보겠다고 서울댁에 보단때 umbledore 자 윗 버전 보시죠 촬영을 할 때 진실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. 저희는 사진 찍을 때 정말 실제로 호흡습니다. 맞아요 맞아요. 촬영도 갈게요. 하하! 깜깜을! 깜깜을! 진짜로? 아니 그러니까 진짜 우지 형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우지 형이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. 오늘! 양세! 막상하셨어. 너무 그 차이점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열심히. 감동이야. 무슨 소리인 거? 우지 음악이 간절합니다. 네. 진짜 열심히 합니다. 굉장히 다양합니다.